선생님, 저랑 게임 한 번 하시겠습니까? 뭐야, 잡상인이야?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.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... 선생님, 딱지치기 해보셨죠?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.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.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. 정말 내가 먼저 친다? 어떤 컬러를 하시겠습니까? 아저씨!